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넨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코스피는 전 저점이 2,48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자금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200일 이평선이 830선을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박스권 상단 역할을 했던 1,340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화에 대한 약세 자체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부분 자체가 유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에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에 대한 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신고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전망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여전히 반등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적인 이슈에 상당하게 집중을 하면서 약간의 좀 무기력한 이미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시장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내일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은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시장이라고 오늘 투자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는 다시 좀 시장의 되살아나길 바라보면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운 코너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에 오늘 AI 관련주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트웨어라든지 가온그룹, 남성, 모아데이터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모두 아마존과 AI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마존 AI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면 관련된 연구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든지 그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기업 정도 보겠는데 우선 가온그룹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온그룹이 현재 상한가에 달성을 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AI 관련된 이슈가 현재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 조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온그룹과 가온칩스. 다른. 네 그렇죠.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온 미디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 그전에는 안 움직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뽑아봤을 때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거고 또 하나가 딥러닝이라는 건데 대부분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상당히 빠른 순환배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작은 종목들, 우리가 소용주의에 대한 움직임에서 개인들의 수급으로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이 남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기업이 과거 아마존과에 대한 이런 관계적인 형성이 이루어냈던 것이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업의 특징이 보면 최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스팸 메시지로 좀 많이 돌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수급에 의한 상승이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뭐랄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한 번쯤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대신 AI 관련된 기업이 이 두 가지 기업이 대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가온그룹은 오늘 KT와 AI 서비스로 공급 계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상한가에 달성한 모습까지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포드가 미국 정부에 비판해 중국 CATL과의 합작 회사 건립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호재 뉴스인데요. 이 뉴스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할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이 여기에 따른 베네핏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전반기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이렇게 중국이 편법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과연 미국 정부가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하원에서는 상당한 반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드와 CLTL에 대한 합작 회사가 무산됐다는 것은 국내 양극제 기업들에 대한 대단한 호재로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오늘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반영될 거라고 보고 대신 오늘 움직이는 기업들,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에코프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전일 9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내려왔지만 현재는 하반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결국 미국 IRA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을 꼽는다면 양극제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IRA 얘기가 연초에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기업들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런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산됐던 부분 자체는 오늘 시장에서는 약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어제 희망의 10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의 10월에 대한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25년도까지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이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로테케미칼 이런 동박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제 쪽에서 이렇게 호재뉴스도 나왔지만 수사나 리튬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오늘 악재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수사나 리튬 가격 하락으로 3분기 수출 단가가 전분기의 한 15%나 3분기에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였는데 실적 우려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9월 달에 대한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동 일수 자체가 지금은 조업 일수가 감소했던 것이 9월 달입니다. 그러면 수출 동향표가 10월 1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장은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수사나 리튬에 대한 단가가 현재 리튬 가격이 5월 달에 일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극제 안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용은 65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다만 제조 단가는 영업 비밀입니다. 회사 비밀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정류에 대한 부분을 정제 마진을 많이 보거든요. 전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을 이번 분기에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그것이 현분기에 반영이 미리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리튬이 현재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재나 자원의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철강 가격이 상승했다는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가격도 현재는 바닥권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후반기로 지나갈수록 가격적인 부분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런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의 정제, 우리가 이제 마진폭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현재는 바닥권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은 점차 높아질 거고 3분기 실적은 좀 안 나오더라도 4분기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악재를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애플에 이어서 삼성도 스마트폰에 티타늄 케이스를 적용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10일 전쯤이었잖아요. 제가 방막, 식각장비 하면서 애플의 이런 행동을 좀 다른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할 거다.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유사한 뉴스가 나왔네요. 한국경제TV가 왜 1등인지 아십니까? 왜요? 특별하기 때문에요. 특별 어떤 점에서?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은 바로 2등, 3등이 따라가기 때문에 1등이 특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삼성이 폴더블에 대한 부분에서 혁신이라고 했고 그것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폴더블을 했고 그때 LG그룹은 폴더블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등은 혁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애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티타늄 케이스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에스코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애플이 했기 때문에 삼성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은 힌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파인 엠텍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 내장 힌지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힌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티타늄 케이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저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 집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에스코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이 저희가 추천주의이기도 한데 오늘까지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출하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에스코넥이 상당히 잡다한 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재부품사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변모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마그네슘 케이스를 하고 실패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티타늄 케이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한 번 꾸준한 기대감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종 장기의식 관련주를 들고 오셨네요. 전 세계에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지심장 관련된 부분에서 두 번째로 이 시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한데 우선은 이종 장기의식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우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옵티판, 엠젠 솔루션 그리고 이제 조화제약 기업이 있는데 조화제약은 바이오 의약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미 투자회사들이 이지바이오 또는 선진, 마크로젠, 대상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여기에서 옵티팜은 다들 아실 거고 오늘 이제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이 이제 그 약구이 가면 절크톤이라고 이제 성장이 느린 애들이 많이 먹는 어린이 비타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린이 비타민제에서는 인기 1위 부분인데요. 꾸준히 이제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형질전환 복제돼지에 대한 이용을 함으로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개발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화제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손절가를 본다면 1980원, 1차전의 목표가는 237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조화제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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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